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열이라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 살펴볼 것은 배열이라고 하는 것을 Java라고 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살펴볼 것은 우리가 배열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는 게 순서겠죠. 배열을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이 int라고 되어 있는 이것은 보통 Java에서는 변수 이름 앞에 이렇게 데이터 타입을 적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배열이 int, 즉 정수, 숫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대괄호를 열고 그냥 싱겁게 닫기만 한 이런 코드가 있는데요. 저 코드가 의미하는 것은 저 int가 단순히 정수 데이터가 아니라 이 정수형의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는 배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Java에서는 저렇게 데이터 타입 뒤에다가 대괄호를 써서 그것이 배열이라는 것을 표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있는 numbers1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성하고자 하는 배열을 numbers1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하겠다, 사용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new라고 하는 것은 객체를 생성할 때 사용하는 키워드죠.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생성하는 배열은 일종의 Java에서는 객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int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만드는 그 배열이 정수형의 배열이라는 것의 그런 뜻이죠. 그다음에 이 뒤에 대괄호하고 그 대괄호 안에 4라고 적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배열이 4개의 엘리먼트를 가질 수 있는 배열이다. 다시 말해서 배열의 크기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int 말고 다른 데이터 형식을 쓰고 싶다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 형을 이렇게 앞에다가 대괄호 앞에 붙여져서 문자열에 배열을 만들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문자열에 해당되는 배열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해서 무엇을 만든 거냐면 숫자 4로 인해서 4개의 엘리먼트를 갖는 정수형의 배열을 만든 거죠.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 배열에다가 우리가 데이터를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여기에 있는 이 0이라고 하는 것은 이 numbers1이라고 하는 이 배열의 0 첫 번째 엘리먼트의 값이 10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프로그래밍에서는 숫자를 카운팅할 때 0부터 카운팅한다는 것을 기억하시죠? 그렇게 해서 10, 20, 30을 0, 1, 2 인덱스에다가 담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는 이렇습니다. 0 번째 인덱스에는 10, 20, 30이 담긴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배열을 만들고 방금 보셨던 배열의 값을 지정하는 이 두 가지 액티비티를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좀 더 간편한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두 개 다 똑같이 배열을 이렇게 선언한 거죠. numbers2, numbers3라고 하는 이 변수의 각각 배열 정수형의 배열이다라는 것을 지정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중괄호 중괄호로 끝나서 이렇게 콤마로 엘리먼트를 구분해서 여러분이 지정을 해주시면 이게 new 연산자를 이용해서 배열을 생성하는 것과 여러분이 그 배열의 각각의 엘리먼트의 값을 지정하는 것을 한 번에 끝내는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있는 이 명령도 이 위에 있는 것과 똑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한 번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이것은 그 배열에 어떤 값이 들어갈지를 배열을 생성하는 시점에서 모르는 경우에 그렇게 쓰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런 방식은 여러분이 배열을 생성할 때 이미 그 배열 안에 어떤 값이 들어가는지를 예상할 수 있다면 이런 방식을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열의 어떤 값을 생성하는, 삽입하는 그런 것까지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는 배열에 있는 어떤 값을 가져오는 방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이 배열 안에 여러 값들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엘리먼트에 저장되어 있는 이 값을 가져오고 싶다면 첫 번째 엘리먼트를 지목하는 첫 번째 엘리먼트를 가리키는 바로 이 0이라고 하는 인덱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10이라고 하는 값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배열의 이름인 numbers1에다가 중괄호를 사용해서 0이라고 붙여주게 되면 이 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바로 이 엘리먼트를 가리키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0이 아니라 1을 넣게 되면 이것을 가리키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아직 값을 설정하지 않은 엘리먼트에 값을 가져오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0, 1, 2에 대해서는 값을 설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3, 즉 인덱스 넘버 3의 엘리먼트에는 값을 지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배열은 자바에서는 기본적으로 숫자인 경우에는 기본값으로 0을 넣고 만약에 숫자가 아니라 문자나 이런 문자열과 같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객체인 경우에는 null을 기본값으로 넣기 때문에 이 3은 0이라고 하는 이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넘버스 1, 3 즉 아직 설정하지 않은 값을 지정하게 되면 바로 이 값을 리턴하게 된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그럼 이번에 알아볼 것은 우리가 자바에서 그 배열의 크기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랭스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이 랭스라고 하는 이 인스턴스 변수를 사용하시면 이 넘버스 1이라고 하는 이 객체가 몇 개의 엘리먼트로 이루어져 있는 얼마나 사이즈가 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랭스라고 하는 것은 이 배열의 엘리먼트 전체의 크기를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엘리먼트가 4개이기 때문에 값을 4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개수를 셀 때는 0부터 카운팅하지 않고 1부터 카운팅하기 때문에 인덱스와는 다르게 이 엘리먼트의 개수는 1, 2, 3, 4 해서 4를 랭스의 값은 4가 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알고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배열을 사용할 때 배열의 어떤 값을 설정하죠. 이런 식으로 값을 설정을 합니다. 우리가 만든 넘버스 1이라는 배열은 4개의 엘리먼트로 이루어져 있는 배열이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3개의 값만 설정을 하게 되면 몇 개의 엘리먼트의 값이 세팅되었는지를 자바에서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자바의 랭스 값은 여러분이 설정한 값들의 개수가 아니라 그 배열을 구성하고 있는 엘리먼트의 갯수를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배열을 사용할 때 여러분이 몇 개의 값을 설정했는가, 몇 개의 값을 지정했는가를 알고 싶다면 여러분이 값을 세팅할 때마다 프로그래밍 쪽으로 몇 개의 값을 넣었고 몇 개의 값을 지웠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직접 지정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배열을 가지고 어떤 작업을 하게 되면 이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연관되어 있는 값들의 어떤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들이 연관되어 있는 값들을 순차적으로 처리하고 싶은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뭘 사용을 하냐면 바로 이터레이션, 반복을 사용을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이유는 반복적인 작업을 하지 않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배열과 이 자바에서의 반복문을 결합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이것은 첫 번째 방법인데요. while문을 이용하는 겁니다. while은 가장 대표적이면서 가장 원시적인 어떤 반복적인 작업을 처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while의 괄호 안에는 뭐가 들어가나요? true나 false, 다시 말해서 boolean 값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값이 true를 만족하는 동안, 참인 동안에 이 중괄호와 중괄호 사이에 있는 구문이 실행이 되는 것이 while문의 동작방법, while문의 문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numbers라고 하는 이 변수가 가리키는 배열은 몇 개의 length를 가지고 있나요? length가 어떻게 되나요? 바로 4죠. 즉, 이 값은 4가 i의 값이 4보다 작다면 이 중간에 있는 이 부분을 실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i의 값을 0으로 설정하고 이것을 실행을 하게 되면 i의 값은 처음에 뭔가요? 0이죠. 0은 4보다 크니까 이 밑에 있는 구간이 실행이 되면서 numbers1의 i의 값에는 현재 i의 값인 0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0의 값은 10이니까 10은 이전에 우리가 설정했던 값이에요. 10이니까 10을 출력하겠죠. 그리고 i의 값을 1 증가시키는 코드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실행이 될 때는 i의 값은 0이 아니라 1이기 때문에 1은 여전히 4보다 작죠. 그리고 이 안에 여기 있는 이 i의 값은 현재 1인 상태니까 10 다음에 20의 값이 출력이 되겠죠. 그렇게 쭉 반복 실행이 되다가 i의 값이 4가 됐을 때 4가 4보다 작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이게 false가 되면서 이 반복문이 끝나면서 반복은 더 이상 실행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 while문이 동작하는 방법이죠. 자바를 이미 할 줄 아신다면 이거 당연히 알겠지만 형식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i를 이용해서 보통 반복적인 작업을 하는 것이 워낙에 자주 사용하는 반복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그것을 문법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 바로 for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while문을 이용해서 우리가 코딩을 했을 때의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i의 초기 값을 지정하는 이 코드와 그리고 반복 조건을 지정하는 이 코드 그리고 i의 값을 일식 증가시키는 이 코드가 하나로 응집되어 있지 않고 저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바로 여기,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에 다른 코드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끼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반복문을 동작시키기 위한 이 코드의 핵심적인 이 세 개의 코드가 멀리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사이에 수많은 버그를 발생시키는 코드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 반복문의 동작 방법을 우리가 파악하는 게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for문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보시는 것처럼 for문은 여기에 세미콜론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 세미콜론과 세미콜론 사이에 있는 이 구간 하나, 둘, 이 세 개의 구간이 각각 어떤 역할을 갖도록 약속되어 있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구간은 초기 값을 지정을 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 for문이 실행될 때 가장 먼저 단 한 번만 실행돼요. 그래서 i의 값이 0이다라는 것이 딱 한 번만 실행되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구문이 실행이 되면서 이 값이 true인 동안의 반복문이 실행이 되도록 약속되어 있죠. 그리고 반복문의 실행이 끝날 때마다 바로 이 세 번째 구간이 실행이 되면서 i의 값을 1씩 증가시키는 그런 코드가 동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얘를 실행을 시키면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while문과 정확하게 동일하게 동작하게 되는 코드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배열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배열의 장단점을 간단하게 좀 알아볼까요? 배열의 가장 큰 단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는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배열을 만들 때 꼭 크기를 집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크기보다 더 많은 정보를 여러분이 추가하려고 하면 에러를 냅니다. 그것은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해보면 상당히 불편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용할 데이터의 크기가 확정되어 있다면 배열을 사용하면 되겠지만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열을 사용하면 상당히 난처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 이 배열의 아주 큰 단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은 기능이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데이터를 추가하고 삭제하고 이동시키고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기능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배열은 사용하는 것이 몹시 불편합니다. 그런데 배열의 장점은 무엇이냐면 크기가 정해져 있고 기능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좀 역설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이 배열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부실한 모양으로 그대로 둔 것은 이 자바라는 언어의 설계자들의 나름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 배열을 좋은 부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좋은 부품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작고 가벼워야 됩니다. 그리고 단순해야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작고 가볍다 단순하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같은 취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배열은 기본적으로 그 크기가 확정되어 있는 형태를 띄고 있는 것은 그것이 이 배열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빠르고 또 메모리를 적게 사용하는 형태의 이 데이터 스트럭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크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갖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배열이 이런저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지 않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를 추가하고 데이터를 가져오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기능들만 가지고 있는 아주 컴팩트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 배열은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여러 데이터 스트럭처들의 굉장히 중요한 부품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직접 데이터 스트럭처를 만드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 작고 빠르고 그리고 기능이 아주 단순한 이 배열이 아주 중요하고 요긴한 부품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든 애플리케이션에서 이 배열이 갖고 있는 그 한계들, 그 제약들 안에서 여러분이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다면 다른 데이터 스트럭처보다는 배열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배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고요. 이제 이후 시간에는 배열 말고 다른 데이터 스트럭처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